영등포구가 안전보안관 위촉식을 열고 주민 62명을 임명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기존 운영하던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을 보완한 것으로 군은 지역 구석구석 생활 밀착형 감시를 위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통반장과 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안전보안관을 선발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위험요소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과적 운전 등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일상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 근절 활동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보도 파손, 도로 하수도 부식, 낡은 하수 맨홀 뚜껑, 공사장 주변 보행로 위험사항 등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생활 속 안전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스테이스 우리나라 전환